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아입니다. 3급 시험 대비 특강입니다. 3급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셔야겠고요. 단어만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뽕뽕이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어들 보죠. 첫 번째 지시, 여러분 지시는 실제로 정말로 정도로 쓰일 수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비시 반드시라는 얘도 역시 부사 형태로 쓰이죠. 반파, 반파는 방법이라는 명사가 되겠네요. 덩, 아프다 형용사들이죠. 그리고 빙, 빙은 병이라는 명사인데요. 얘는 양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죠. 선생님, 저치 카우스 땡땡땡 용챈비 다티 마? 그랬어요. 여러분요, 용챈비. 이거 우리가 HSK 시험을 보실 때, 그렇죠? R비, 지앤비 나오잖아요. 2비 연필로 문제 푼다 그럴 때요. 지앤비는 연필이에요. 그럼 용챈비니까 뭡니까? 연필로 다티 그랬죠. 문제에 답을 다는 거죠. 그러면 저치 카우스, 이번 시험에 뭐죠? 연필로 답을 답니까? 이거예요. 이 문장 자체에는 괄호 안에 단어가 없어도 문제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기본 문장 구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 앞에, 그렇죠? 수로 앞에 지금 용챈비 정도는 개사구로 묶어 놓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개사구 앞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주어 뒤에 쓸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사 중에 지시 비시 라는 말 둘 중에 하나 뭘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의미상 비시 골라주면 좋겠네요. 이번 시험에 반드시 연필로 답을 써야 합니까? 이런 얘기죠? 이거 학생들이 항상 물어봐요. 연필로 쓰세요. 그랬으니까 연필로 써야죠. 자꾸 볼펜 가지고 가시면 안 되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먼저 비 안녕 해놓고 가죠. 유땡땡땡, 시, 요, 엘, 도, 다, 그렇죠? 생선은, 물고기는 뭡니까? 요, 엘, 도, 뭐죠? 엘, 도, 뭡니까? 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뭘 쓸까요? 시 동사 앞자리니까 이것도 역시 부사 써주면 좋겠는데요. 다음 문장을 보면서 갈게요. 즉시 단지 헌두어른, 많은 사람들이 또 모두 매일 주의다. 여러분 주의는 주의를 기울이다. 신경을 쓰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지시, 생선에는 사실상 뭐가 있다. 그렇죠. 물고기에는 사실상 귀가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네요. 지시, 시, 요, 엘, 도, 다. 여기까지 문장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부사어 형태 구조를 계속 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3번, 자이생샹.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看,能不能找到更简单的解决办法. 되니까요? 그렇죠? 看, 생각해 보세요. 看,能不能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라는 얘기네요. 找到, 찾아낼 수 있을지更简单的, 더 간단한, 뭐죠? 제주의 해결, 뭐야? 방법. 해결 방법. 그렇죠? 여기서 더 뒤니까요. 해결 방법하는 명사 구조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주의 반화, 해결 방법 이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익혀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주의 반화, 제주의 반화, 해결 방법을 이 문장의 수로는 找到죠. 更 간단한 단어는 수식어니까 找到 제주의 반화라는 문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화 지워놓으시고 다음으로 가죠. 장아이, 징원은 취타자고지에 그랬어요. 장아이가, 장씨 아주머니가 징원은 우리가 어디에 취타자 그녀 집에 가서 고지에 명절을 보내도록 했어요.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명절 보내세요 하셨나 봐요. 어떤 선물을 다이, 여러분 다이는 지니다, 휴대하다. 어떤 선물을 지니는 게 좋을까요? 뭐예요? 어떤 선물 챙겨가는 게 좋겠어요? 다이,什么,什么, 홍지오,或者, 홍지오, 술이죠? 마이쉐, 수의고, 응, 뭐 홍지오를 가지고 하거나,或者, 마이쉐, 수의고, 과일 좀 사면 되죠. 이렇게 문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지오라는 단어 앞에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쵸?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데 중간에 쓸 수 있는 거 양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이, 핑, 홍지오. 한 병 할 때 이핑인데 이는 자주 생략되니까요. 이가 없다고 어? 이거 여기다 양사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이, 핑, 홍지오. 뭐예요? 이가 생략되고 다이 한 병에 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항상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이, 핑, 홍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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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 술이죠. 술을 세는 양사로 핑이 나왔네요. 홍주 한 병 가지고 가거나 과일 좀 사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가 없으면 숫자가 없는데 양사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패턴 나올 겁니다.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니 시저 만만 더, 잔치라,怎么样? 어, 여러분 시저는 뭐뭐 한 번 해보다라는 뜻이죠. 천천히 잔치라. 여러분 만만 더,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더가 나와 있다는 건 뒤에 있는 동사수로를 만만 많이 꾸미고 있다라는 부사 형태라는 얘기죠. 잔치라. 여러분 잔치라. 일어서다. 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한 번 천천히 일어나 보시죠. 어쩌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잔치라. 바리. 하이시. 역시 여전히 요디알. 여러분 요디알은 뒤에 뭘 쓰는? 전형적으로 수로, 형용사 수로를 많이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좀 땡땡땡 구조 아닙니까? 요디알. 뭐가 되겠어요? 요디알. 텅. 좀 아파요. 요디알. 텅. 요디알. 텅. 이 구조를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빙하고 텅까지 다 써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은 그쵸? 여러분 3급 문장이라고 하기에 와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정답이 포함된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요디알. 텅. 이런 것도 좋아요. 만만 더 잔치라. 이 잔치라의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구조까지도 같이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에 구멍이 뚫을지 모르니까 문장을 연결해서 연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3급. 녹록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고요. 이제 이 지문들이 다시 또 듣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들으시려면 정확한 발음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꼭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